신비가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적은? 어... 음... 아유, 있어요! 있어요! 기다려봐요! 아니 너무 많아서 생각 중이었죠. 몸이 아플 때마다 되게 걱정 안 하는 척 걱정해줄 때가 제일 저는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냥 은근슬쩍 좀 챙겨줄 때? 그럴 때, 빨리 박수 쳐줘요. 우야! 나 전홍을 줄 아는 거 같아 아니 항상 고맙죠 근데 손에 꼽을 수 없이 항상 고마워요 알죠? 네